아 붉은 다리 뜨는 밤 봉인에서 풀려난 그 붉은 곳은 7일 밤 동안 일곱 개의 징검다리를 밟고 자신의 반쪽을 찾아올 것이다 시신마다 머리에 움푹 파이는 흔적 같은 게 있다는데 주신 잡냐? 주신 잡아? 이곳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의 운명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징검다리 너미 그곳에 닿기 전에 반드시 찾아라 도대체 제가 본 게 뭡니까? 살려면 지키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너미 필요로 하는 걸 보자 그다 구하나미 형체를 갖추지 못한 그 검고 붉은 것이 다시 만나 한몸이 된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될 것 같으냐?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분노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세상 주신 보자마자 그다시 우리의 전자의 정상은 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봐 그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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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